우리가 이전 시간에 우리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테이블을 두 개로 쪼갰고 그리고 작성자의 정보가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보이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두 개의 테이블, 즉 이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user라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결합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든 다음에 그 하나의 테이블을 가져와서 그 정보를 가공해서 웹 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SQL문을 완성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이전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select, 조회이기 때문에 select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가 와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from, 뭘 할 거냐면 topic 테이블과 그리고 여긴 나중에 올 거고 조인, 뭐랑 조인하나요? user 테이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할 건데 무엇을 기준으로 조인을 할 거냐면 topic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조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opic이 먼저 왔고 유저가 나중에 왔으니까 topic이 왼쪽에 있죠? 바로 왼쪽을 기준으로 조인을 한다라는 뜻에서 left라고 하면 저 topic 테이블을 기준으로 user 테이블을 결합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냐면 topic 테이블의 author의 값과 topic 테이블의 author 값과 user 테이블의 id 값을 갖도록 결합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전체를 출력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아이디가 일단 필요하고요. 아이디는 아이디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아이디는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타이틀 저기서 타이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틀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author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author도 필요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description이라고 되어있죠. description도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실행을 일단 시켜볼게요. 엔터를 쳤더니 에러가 띡 하고 납니다. 자, 이 에러의 의미는 뭐냐면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이 앰비고스라는 것은 애매하다. 얘가 우리가 가리키는 이 컬럼인 아이디가 정확하게 토픽의 아이디인지 유저의 아이디인지가 불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분명하게 바꿔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화살표 위로 가는 거 누르면 다시 명령 입력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topic이다. . topic.id 하면 topic table의 id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뭐가 쭈르륵 올라가겠죠? 왜 이렇게 되겠어요? description이 너무 기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description만 일단 빼고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정작 우리가 원하는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join을 통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결합한 상태가 된 거죠. 자, description까지 복원해서 이 명령을 이제 이 SQL문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반영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빠뜨렸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id 값을 어떤 특정한 아이디, 주어진 id 값에 대해서 한행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SQL문도 뒤에다가 where id 하면 애매하다고 그럴 테니까 topic id는 1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잘 안 보이는데 id 값이 topic의 id 값이 1인 행만 1인 정보만 가져온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카피가 window는 잘 안 될 거예요. 아주 불만스러운데 자, 이렇게 그러면 방금 우리가 만든 쿼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가변적이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러면 저 부분에다가 $underbarget 을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문자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로 끝나고 그리고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점을 찍고 음 점을 안 찍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SQL문을 만들었고요. 이 SQL문을 이제 $sql 해서 위에 있는 SQL문을 얘를 대체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행을 시켰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얘 잘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SQL문만 바꿔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 여기 있는 이 author 정보가 그대로 여기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제 author는 더 이상 사용자의 저자의 이름을 직접 담지 않고 그 저자의 이름에 대한 유저 테이블에 아이디 값을 담고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author가 아니라 유저 테이블에 네임이 들어와야 됩니다. author는 숫자이기 때문에 유저 테이블에 있는 네임 컬럼의 값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작성한 이 셀렉트문에 이 컬럼을 지시하는 이 부분에는 네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author 대신에 author를 지우고 여기를 네임으로 하게 되면 이제 네임 컬럼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곳에 자, 여기에 있는 이 네임 값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의 실제 이름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다른 페이지도 한번 가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 페이지에 작성자의 이름이 이제 잘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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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